과부의 전부대 거부의 일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 유치부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36만 5천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치부로서는 이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효준 전사님이 아마 교사 중에 한 분이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알아봤더니 여섯 살 된 어린이가 드린 거예요 사연인 즉 이 어머니가 딸에게 경제관을 심어주려고 딸이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으면 이렇게 상으로 돈을 준 모양이에요 그리고 용돈을 모았는데 그게 36만 5천 원인데 이제 연말에 주원아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세상에 그 친구가 엄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신일교 유치부에 헌금할 거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도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해서 최근에 나오고 계시고 그 주원이가 아빠는 왜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그 아빠도 이렇게 한두 번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참 기뻤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렸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름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의 액수의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이 헌금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떤 헌금이었기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금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거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미신화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뿔 피리 모형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속으로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에 화폐는 다 동전이잖아요 동전을 딱 집어넣는 순간 어떤 소리가 날까요? 땡그랑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공명을 만들어가지고 더 소리가 크게 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부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동전을 한 자루 가져와가지고는 네, 헌금을 넣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넣겠습니까? 땡그랑 땡그랑 해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 부자구나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구나 그랬을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는 겨우 그냥 땡그랑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넣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액수를 밝혀요 42절에 두 랩돈, 로마의 한 명칭입니다 로마의 동전의 명칭이고 생긴 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랩돈은 두 랩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고드란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대나리온이 64분의 1이니까 한 대나리온이 하루 품삭입니다 오늘날은 한 10만 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환산하면 1500원 그러니까 1500원이라는 건 뭐 저녁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 헌금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흑백 논리로 이 본문을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나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들인 헌금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이지 그들이 들은 그 헌금 자체가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자도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공감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걸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부자가 더 불쌍해요 알고 보면 네 공감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자도 불쌍한 사람이 참 많죠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돌아가면 어렵다라는 것은 그 부의 위험을 말하는 거지 부자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헌금은 액수와 비율이 중요하다 일면 맞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절대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좋다 다다익선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헌금이냐가 중요하고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생활비에 자기의 수입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헌금을 잘 들인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도 절대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헌금 설교의 단골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봐라 가난한 과부가 구찬 가운데서 이 정도 드렸는데 당신들은 살만한데 얼마나 드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비교와 논리로 이 본문을 보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성경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헌금함 맞은편에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셨어요 이 봤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보셨다라는 것은 눈여겨본 거예요 응시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저 친구가 얼마 드렸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중심을 다 아실 텐데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들었느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3절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습니다 그런 말은 야 너희들 이리 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렀다 말했다라는 것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르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짧은 사건, 이 헌금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룬 진실로라고 해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진실, 아멘이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꼴랑 1,500원 넣는데 그 당시에 부자들이 넣는 걸 환산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산술적으로 1,500원이 1,000만 원 1억보다 많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라는 걸 이번에 찾아보니까 과부라는 단어, 이 과자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적을 곧자더라고요 그리고 부는 지엄이 부죠 과부는 여기 과부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없죠?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도 부족하고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결핍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가난했다 가난한 걸 세 번이나 말해요 42절, 43절, 44절 다 가난한 과부래요 과부 자체가 부족하고 결핍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가난을 세 번 말해요 정경이 세 번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잉크가 남아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찢어지게 아니 찢어질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부자, 과부, 이 거부죠 거부는 부가 커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거부는 일부를 드렸어요 거부의 일부가 과부의 전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아요 사람들은 그 거부가 드린 헌금 액수를 보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게 드렸구나 정말 대단하다 겉만 보는 거죠 외모만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십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헌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신앙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중심의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헌금은 시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대체 헌금을 드렸을 텐데 또 지난주 헌금을 드렸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들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들여오셨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늘 시험 앞에 서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어떤 중심인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11조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01조면 어떻습니까? 51조는 어때요? 31조는 어때요? 몰라요 어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목사님은 유권희 목사의 해석에 위험이 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물론 11조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직 믿음이 없고 그리고 부족하고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다가 10에 1조 드리면 되고 더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10에 2조 3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꿰뚫어보신 하나님이요 감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여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설교자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거죠 찬양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대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우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의 정안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처럼 헌금을 잘하고 많이 하는 교인들이 전 세계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요맘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드릴 헌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탄감사 헌금 신년감사 헌금 또 오늘 선교 헌금 장학헌금 작정하고 올해는 또 거기다가 또 무슨 만맘만인지 천천천인지 그런 헌금도 드리고 너무너도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이 모르겠어요 뭐 뒤에서는 궁신은 거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 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단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에 선교에 관한 논문을 봤는데 남서울 은혜에 홍정길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홍정길 목사님은 안식년 때 개인이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했대요 교회를 몇 개나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우리 가족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겨서 우리 가족 강톡에 아빠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남설론의 홍정길 목사님은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중국에서 사비로 사비로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큰딸 지민이가 아빠 선교지 가시려고 크크 그렇게 얘네들은 꼭 크크를 해요 그래서 꼭 선교지를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단기 선교라도 저는 이제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우리 교회가 이제 가는 것처럼 가족이 함께 가가지고 서로 전도도 하고 제 안에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 치고 선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밥하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선교지에 이제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데 교회 하나 세우는데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저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겠습니다 라기보다도 하여튼 또 이렇게 겠습니다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10년 전에 그런 교인들 운동이 좀 있었어요 선교지에 교회 안에서 그때만 하다도 천만 원이면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축비가 좀 올랐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기를 원하신 것은 헌금은 희생이에요 따라합시다 헌금은 희생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난하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41절, 43절, 44절 가난하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행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두 랩돈 한 천원, 천오백원을 보니까 생활비 전부 이 생활비라는 단어를 헬라오에 찾아보니까 비오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바이오가 나온 거예요 바이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뜻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이 여인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는 엄밀히 말하면 생존비예요 그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반세라는 사람은 그녀는 성전에 헌금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없었다 헌금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때문에 어떤 공룡이나 불평이 생기지도 않는 부자들과는 달리 과부는 연보를 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었다 이게 과부의 전부예요 이 전부는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린 예물의 양이 천 원밖에 안 되지만 그 해로성전의 가치보다 크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짧은 사건은 자기 생명을 내주신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부는 결핍한 사람인데 그 결핍한 사람의 가장 작은 액수의 돈은 그녀의 생명천지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세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남루하고 행색이 너무 형편없고 가진 것이 없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구도 흠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본받고 싶다 부럽다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런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마을은 로마서 8장 32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기꺼이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이 내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의 바다인 것 같아요 정말 돈의 바다입니다 다 돈밖에 없어요 돈의 얘기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바다에 사는 고래와 같아요 고래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래는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폐로 숨을 쉬는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두 시간 동안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푹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호흡하기 만약에 고래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기에 급급하고 돈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바로 바깥에서 고기 먹잖아요 제가 고기 집에 참 가끔 갑니다만 이야 불황인데도 고기 먹는 분들 많아요 왜? 살려고 먹는 거예요 생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불안 가운데서도 여행하지 않습니까? 왜 여행해요? 콧바람 씌워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비행기라도 한 번 타려고 그러는 거죠 살려고 취미생활을 하잖아요 최근에도 놀랐어요 이명웅 씨가 컨설트를 하는데 세상에 안표가 90만 원이래요 두 장이면 180만 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줌마들이 살려면 가야 돼요 아줌마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살려면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고 공감받는 거예요 그죠? 살려고 살려고 근데 다 이 호흡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을 살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돈만 번다고 돈만 축적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이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살고 누군가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 11조를 드리는 것도 실외국기에 여러분 지금 이제 읽으셔야 될 텐데 11조 처음 건 내 것이다 레위기에서도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영화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목자가 이제 양이 뭐 한 20마리 30마리 또 많은 사람들은 100마리 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열 번째 되는 소나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인데 그 열 번째 되는 소나 양이나 다른 아홉 마리 양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되면 그 소나 양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돈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점점 성장하잖아요 제가 부임할 때 비교해 보면요 예산이 다섯 배 이상 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성도들도 선업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능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역사회 봉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2021년도에 10.49%인 것이 22년도에는 12.4% 작년에는 14.5% 올해는 15%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저 전주의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깡통교회예요 그런데 선교회 50%를 선교회 그러니까 헌금의 50%를 선교회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놀라운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적은 것을 전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기의 계기를 진매름으로 추구합니다 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정말 수십 년, 20년, 23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와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와 비교해 보면 경력도 많아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에 그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그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그 열정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여러분의 소득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나는 20년 전보다 소득이 줄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몰라요 어떤 특별한 이유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소득도 많고 집도 넓어지고 차도 커지고 심심이도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 20년, 10년 전 그때의 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거부의 일부보다 가난한 과부의 이 전부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적게 한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에 쓰는 그 돈이 적다고 그게 신경 쓰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여서 많이 드린다고 허세 부릴 필요 없습니다 거들은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이 올 한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추천합니다 드릴 것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안양천에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늘 저는 관심이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이름이 나들복교회예요 나들목교회는 유명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들목교회? 나들복교회 인쇄가 잘못됐나? 생각해 보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는 교회더라고요 야 좋다 우리 신일교회가 나들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들복교회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여러분이 적은 것이지만 천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흥으로 추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읽고 그렇게 교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준이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6절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들복에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